덕유산 남쪽 황석산과 기백산 사이를 흐르는 용추계곡 한켠에 함양용추 오토캠핑장을 소개합니다. 용소 300m 아래 경남 함양군 아니면 용추계곡로 493에 있습니다. 도로와 계곡 사이의 서브가 건너편 쪽 계곡 옆에 메인이 자리하고 있어 계곡을 즐기며 조용하게 캠핑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. 두 번째 장점은 청결에 역점을 두는 곳으로 관리 상태가 좋아 캠핑장 곳곳이 깔끔하다는 것입니다. 샤워장과 취사장입니다. 취사장, 여자 샤워장, 남자 샤워장 내부입니다. 캡인 하우스입니다. 불만 시 여러 조치를 해드리는 100% 청결 만족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유치원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계곡 물놀이 장소입니다. 유치원 아이가 있는 3, 40대 이용자가 70%를 차지합니다. 50m 아래쪽에 초등생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1, 2m 정도 깊이의 물놀이 장소가 있습니다. 5, 60대 이용자가 30% 정도를 차지합니다. 이곳을 바로 내려다보는 25, 26, 27 사이트가 인기 사이트입니다. 트램폴린이 있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. 세 번째 장점은 저렴한 이용료입니다. 캠핑 사이트 비수기 2만 2천원, 성수기 2만 7천원, 캡인 하우스 비수기 6만원, 성수기 8만원입니다. 계곡 내 서너 군데 캠핑장을 둘러보고 이곳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